랍뽕 종근당 바이오 라비벳에서 유산균과 덴탈주를 협찬해 주셨어요 라비벳? 라비벳은 불어 라비와 영어 베터레니언에서 유래했어 인생수의사 라비벳은 나의 반려동물을 한평생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브랜드야 엄마, 아빠처럼? 라비벳은 믿을 수 있는 전문기업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휴먼 그레이드 제조공정으로 탄생했어 전성분을 공개해서 더욱 신뢰가 돼 종근당 바이오의 기술력이 지각됐구나 장비뇨기에 도움을 주는 특허 4종이 있는 유산균이야 이건 장관절에 도움을 주고 이건 장피부에 도움을 줘 마지막으로 이건 장구강에 도움을 줘 종류가 다양하네 유산균 덴탈추는 3종류야 이건 산양요맛 블루베리맛 덴탈추 마지막 고구마맛 덴탈추야 고구마?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한번 볼까? 고구마맛 개코 스캐너 고구마와 단호박이 들어있대 커받은 구강 유산균 코어가 들어있어 입속 세균이 늘 걱정됐는데 생유산균 너무 좋다 크기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네 진짜 고구마 향이 난다 나도 먹고 싶다 비호야 빨리 주세요 딱딱한 편은 아니고 탄성이 느껴져 산양요맛은 우유향이 나고 칼슘이 없던데 이번엔 또 뭐야? 이건 블루베리빌베리가 들어있어 입속 유해균 감수에 도움을 준대 미호야 세가지 맛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그냥 빨리 줘라 유산균 한번 먹어보자 먹방은 내 특기지 거부감 없이 잘 먹네 더 주세요 덴탈추 고구마맛 먹어봐 야호 다 내꺼야 아빠가 뺏어먹은 눈빛인데 언제 이리 맛있지? 미호야 다 네꺼니까 천천히 먹어 글루텐 프리로 알러지를 최소화해서 평소 간식만 먹으면 눈물 터지던 미호가 확실히 덜하네요 기호성이 너무 좋아서 덴탈추를 즐겁게 먹더라고요 유산균을 먹고서는 배변활동이 활발해진 것 같아요 아 잘먹었다 친구들 다음에 또 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Jonas 날씨